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적을 준수합니다. 부동산 시그널 부동산 시그널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022-2128-3802번, 022-2128-3802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자와 전화 모두 열려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참여 방법부터 보고 오시죠.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당신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금요일 부동산 시그널 금요일 부동산 시그널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R&D 에셋의 조민기 전문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R&D 에셋의 조민기 전문위원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6.19 대책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부동산 대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중에 8.2 대책 그리고 9.13 대책이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 대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오늘 조민기 위원님께서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2017년 8.2 대책이나 2018년도 8.13 대책이 역대에서도 가장 강력한 규제 정책이었는데 과연 이 주택시장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느냐. 상당히 지금 그 시장 자체의 영향력이 상당히 파급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시그널, 이슈 시그널 바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경제 정책은 부동산이었습니다. 지난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까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규제 강화 기초를 유지해왔는데요.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안정되었을까요? 2017년 8월 2일 정부는 역대급으로 평가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세금, 대출, 재건축, 재개발, 청약 등 19개의 규제를 망라하는 8.2 부동산 대책인데요. 그로부터 약 1년 후, 2018년 9월 13일,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는데요. 끝을 모르고 상승하는 집값을 잡기 위한 역대급 고강도 대책으로 세제, 금융, 공급 대책 등 다방면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부동산 시장을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방향을 고려한 투자 전략과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나의 부동산 자산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보유한 부동산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정부 정책 분석부터 절세 전략, 부동산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하나하나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영상 먼저 봤는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의 파급 효과, 실제적으로 가격이라든가 거래량 상당히 많이 급감을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부동산 시장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주택 시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이나 실제 이런 시장의 요동이 와도 이럴 때일수록 좀 슬기로운 투자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은데, 제가 그래서 오늘 한 번 이 정책과 관련된 틈세, 바로 이 틈세 전략에 대한 얘기로 한 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 이제 법규 기준으로 한 번 좀 보니까, 지금 2017년도 파리 대책, 아주 강력한 대책인데, 첫 번째가 이 다주택자들한테 적용되는 결국 세금, 이 양도세가 기본적으로 2주택과 3주택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결론은 이 세율을 중과세 기준으로 추가로 더 세금을 내야 된다. 이게 지금 솔직히 강력한 규제 중에 또 하나고요. 또 하나가 지금 이 양도세 소득에 따른 부분, 우리가 보통 피부로 좀 느끼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그래서 한 번 이런 금액적으로 직접 돈을 얼마나 세금을 더 내는지 한 번 좀 따져보니까, 양도 차액, 양도 표준 과세 기준으로 차익이 1억 원이 발생했을 때, 이 법이 바뀌기 전까지만 해도 약 한 1,100만 원 정도의 세금. 그런데 개정, 법이 바뀌고 나서는 약 한 3,800만 원대의 세금을 내야 된다는 부분. 거기에 또 3억 원 이상, 최고 세율이 양도 차액이 5억 이상이 최고 세율, 42%가 일반 세율로 적용되는데, 거기에 2주택인 경우는 10%, 또 3주택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20%가 추가되다 보니까 벌써 금액적으로 주택을 많이 보유하신 분 입장에서는 세금을, 특히 양도 소득에 대한 부분도 만만치 않게 낸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솔직히 좀 많이 부담이 되겠고요. 여기에 주택시장이 단순한 세금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가격대, 특히 가격 상승률이 많은 부분이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인데, 이 부분에서도 실제 제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분양권 전매입니다. 불과 이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가 보통 민법상에 채권과 물권이라는 게 되는데, 바로 이 권자, 분양권, 입주권, 이 권자가 붙은 것은 물권이 아니고 채권입니다. 말 그대로 종이 조각, 결국은 계약서 하나 가지고 되는 권리를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실제 물권은 우리가 우리나라는 등기제다 보니까 소유권 기준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분양권이나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물권이 아니다 보니까, 바로 권리를 하다 보면 프리미엄이 발생하는데, 국가에다 신고를 안 하니까, 결론적으로 실제 소득을 그냥 다, 투자하신 분이 다 가져가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요, 분양권도 실거래 신고하셔야 되고요, 동시에 분양권도 전매 제한, 함부로 이제는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분양권 받았다 그래서 한 달 뒤에 가격 올랐다, 차익, 시세 차익 안됩니다. 지금은요,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 착공, 중공될 때까지도요, 이 분양권 자체가 지금은 사업의 1년의 그 과정을 다 끝났을 때만 매도할 수 있는, 결과적으로 분양권, 이 채권 가지고는 전매 제한 못한다, 이런 얘기로 일단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또 하나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이 재개발과 재건축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분양권 분명히 법이 바뀌기 전까지만 해도요, 하나를 사던 두 개를 사던 세 개를 사던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정비 사업,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하셨을 때, 자, 조건이요, 5년 내에 한 개 이상의 분양권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요, 5년 안 동안에는요, 하나만 당첨,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재개발에 하나 들어가 있고, 또 재건축에 하나 들어가 있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두 개가 동시에 분양권이 5년 안에 같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는 받을 수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지금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에 두세 개 투자하신 분들, 자, 이거 꼭 감안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니까, 이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라는 얘기 좀 드리고요. 자, 지금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것이, 자, 지난해 2018년도 기준까지는 적용이 안 됐는데, 자, 금년, 2019년도에 적용되는 것이 하나가 뭐냐? 바로 이 세금 중에 이 종부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는요, 이 말 그대로 좀 쉽게 얘기하면 부자세입니다. 그냥 본인이, 나는 재산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부자입니다. 해서 국가에서는 당신 부자니까 세금을 내세요. 하는 게 종합부동산세인데, 자, 이거 종합부동산세, 지금 상당합니다. 하나가 고가주택세율 인생했죠. 또 다주택자, 3주택자 이상의 조정 대상자, 2주택자에도 또 추가 과세가 또 되죠. 그리고 금년부터요, 해당 세금을, 보통 보유세는 재산세와 이런 종부세가 있는데, 자, 이 기준이 뭐냐 하면 공시지가였거든요. 자, 그런데 종부세는 이제 공시지가도 상승을 했지만, 공시지가가 아니라 공정시장가액이라고 해서, 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85%입니다. 자, 내년, 내년 기준으로는 90%가 되고요. 그래서 점차점차 연 단위로 보면, 향후에는 100%까지 공정시장가액을 맞추겠다는 것. 결론은 부동산 중에 주택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 상당히 조금 세금에 대한 부분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 다주택자 자체에서 이 결론은 이러한 규제 지역 안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좀 슬기롭게 대처를 좀 하셔야 되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양도소득에 대한 부분은 주택수를 좀 줄이는 방법이 원칙이고요. 자, 종부세 같은 경우에 절세를 하는 방법은, 자, 부동산 시장이 우리가 주택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딱 세 가지입니다. 자, 주택시장이 있고 토지시장이 있고 또 일반 상업용 시장이 있습니다. 자, 이게 국가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는데, 그 커트라인이 뭐냐, 주택 같은 경우에는 2주택 같은 경우, 2주택 이상이시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 원 이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종부세 대상, 토지 같은 경우는 5억 원, 공시지가 기준으로 5억 원 이상을 보유하신 분들, 공시지가, 종부세 대상. 또 하나, 또 상업용 같은 경우에 합산해서 가시가는 분들이 결국은 이 부분이 좀 틀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실제는 80억 원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반 상업용 또 이런 건물, 이런 부분을 갖고 계신 분들은 80억, 공시지가 80억 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이시기 때문에 자, 결론은 이 커트라인, 국가가 정해놓은 커트라인에서 자, 토지가 5억 원이고 주택이 6억 원이고 여기가 80억 원이라 그러면 자, 같은 자산을 분배하고 있을 때, 이게 포트폴리오 구성이라고 하는데 가능하시면 금액을 분산을 하셔서 가능하면 이 커트라인에 미만으로 맞추신다 그러면 종부세 안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부세 너무 걱정하시고 벌벌, 우리가 뭐 규제 정책이라 그래서 걱정하신다, 아니다라는 얘기 좀 꼭 좀 드리니까 그런 부분 좀 이해하시고요. 자, 그래서 좀 하나 이제 좀 사례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가요, 이렇게 자산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자, 대부분 보면 주택을 갖고 있고 토지를 또 하나 갖고 계신 분인데 자, 이 부분 결국은 주택 상품의 한 곳에 조금 모여 있는 부분인데 자, 이거를 좀 분산 투자, 좀 포트폴리오를 만들자. 그래서 하나는 차익으로도 가면서도 세금 폭탄을 피해보자라는 전략인데 자, 이 부분 제안, 첫 번째 제안은요. 일단 갖고 계신 주택 중에 그래도 유망하고 차익이 많이 나는 걸 버리라고, 갈아타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량진과 대방동은 그대로 갖고 계시라는 얘기 드리고 신길과 이제 토지 같은 경우를 매도하는 전략으로 놓고 봤을 때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은 주택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업용 쪽으로 해서 상업용이면 주로 상가와 오피스텔 기준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건 자금입니다. 결국은 여기서 만들어내는 자금을 가지고 보통은 상가 같은 경우는 큰 금액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 3억 원대 플러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한 2개 정도에서 1억 원대 하시면 한 2억 원대로 들어가시고요. 자, 투자기간은 기본적으로 상가 같은 경우에는 5년에서 7년을 가져가시라는 얘기 드리고요. 자, 오피스텔은 임대 수익이긴 하지만 약간의 차익을 놓고 본다 그러면 3년에서 5년 정도를 놓고 보시라는 이런 전략으로 좀 제안을 드리고 자, 기본적으로 두 번째 제안을 드린다 그러면 이게 이제 같은 내용 같지만 실제는 자금을 좀 더 만드는 구조거든요. 자, 이런 기준에서는 오히려 투자 상품을 좀 한 곳으로 모이자. 자, 그런 경우가 뭐냐? 통건물이 있습니다. 자, 통건물은 아까 상업용처럼 일반 건물 큰 게 아니라 보통 한 3층에서 5층 정도 되는 주택과 건물을 위주로 하는데 자, 이게 좋은 점이 뭐냐? 상가, 상업용이 있어서 좋은 게 아니고요. 주택이 이거를 1주택으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주택은 비과세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놓고 보는데 자, 통건물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투자금 기준으로 여기서 자금을 빼낸다 그러면 최소 단위가 여기는 8억에서 한 10억 정도의 자금을 갖고 가야 되는데 자, 여기 이 투자 상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세 차익도 보시고요. 하나는 임대 수익을 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 이거 투자 기간 짧게 갈 수 없습니다. 최소 이거는 7년에서 10년 정도를 그러면 7년, 10년을 임대 수익을 1차 목표로 가져가고요. 좀 더 중장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몰고 가는 이런 전략으로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아마 지금 이런 부동산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 그리고 세금을 조금 더 줄이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규제 정책에서 틈새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전략이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전화를 좀 많이 주시면 이런 포트폴리오에 대한 또 이런 상담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에 정확한 정답이란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을 잃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포트폴리오 구성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부동산에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꼭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시고 투자에 참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더 든든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조민기 위원님을 직접 만나보시고 강의와 상담도 받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위원님 세미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 토요일 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정부에 대한 내용들, 특히 규제 정책에 이런 부분이 많아서 2019년 솔직히 향방, 어디로 갈지, 더 올라갈지, 더 떨어질지 상당히 궁금증 많으시죠? 그래서 2019년도 부동산 전반적인 전망에 대한 얘기로 준비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너무 범위가 넓어서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과 재건책 중심으로 해서 되는데 금주 바로 내일 되겠습니다. 내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선능역이 있습니다. 선능역에서 바로 인접해 있는 곳에 세미나장이 있으니까 그런데 자리가 좀 협소해서요. 무료긴 한데도 미리 세미나 신청을 하셔서 많이 오셔서 좋은 정보 가져가고 또 혹시라도 1대1로 저희가 아, 나 상담이 고민이 있는데 그러시면 바로 요청하시면 가능하면 제가 다 1대1로 상담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 많은 분들이 세미나에 찾아오셔서요. 예약을 꼭 하고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미나에 관해서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022128-3802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제가 최근에 강서구 발산역 인근에 상가를 분양받았거든요. 네, 네. 네, 네. 네, 네. 앞으로 상권이 괜찮은지. 네, 네. 네, 네. 네, 중공은 올해 3월에 중공 예정이고 15평짜리 2층 상가를 분양받았거든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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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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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영어로 인근은 의상상가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위치가 지금 아시겠지만 마곡지구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곡지구가 아시겠지만 LG사이언트부터 해서 이쪽 자체 롯데그룹 이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체가 다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인구에 대한 부분. 제가 보통 부동산 투자하면 두 가지 얘기를 꼭 원칙으로 얘기하는 게 첫 번째가 인구, 두 번째가 정책 얘기를 꼭 꺼내는데 인구 자체가 늘어나는 동네가 결국 부동산의 가치 그리고 공급량이 아닌 수요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발산력 위주로 놓고 보면 이쪽 동네가 결국은 이 기업체로 인한 인구가 특히 상권에 대한 인구가 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위치에 대한 얘기, 입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제일 높은 점수를 주겠습니다. 자, 그런데 입지는 좋은데 두 번째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 항상 그렇습니다만 일반 주택, 특히나 이 주변에 있는 이러한 아파트에 대한 주택시장이 아니라 지금은 상가라는 상업용 시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업용 시장에 체크해야 되는 건 바로 이 상권이라고 하는 걸 보셔야 되는데 자, 다행스럽게도 여기 마곡지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인구 얘기했지만 여기 지금 또 만들어지고 있는 목동에 이대병원이나 이화여대병원 있는 바로 여기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주변 자체가 인구가 더 조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인구에 맞는 형성, 우리가 보통 시설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바로 상권. 자, 우리가 보통 최근에 서울권 위주로 해서 로데어 거리, 문화의 거리, 요즘 역사권 머리도 만들어지는데 바로 여기 자체가 바로 그러한 상권 중에 먹자 상권과 또 로데어 상권이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지금 이러한 기업체들이 하나하나 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상권은 저는 또 베스트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여기 결국은 가격입니다. 아시겠지만 최고로 비싼 가격 들어가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과거 기준으로 보면 어디 뭐 강남권, 용산권처럼 가격이 폭등한 지역이 아닙니다.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인 승산도 있는데 단, 기존에 파는, 기존에 매매하는 그런 물건이 아니고 분양을 받는 물건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생산자, 공급자 입장에서는 본인들도 이익이 좀 벌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런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이나마 가격이 조금 상승은 돼 있을 건데 저는 충분히 그 부분도요. 미래에 이게 뭐 상가 아까 5년 정도는 유지를 하고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는 5년 동안을 놓고 보면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 있다. 근데 중요한 거 상가는 아파트처럼 시세 차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운영 수익을 통해서 임대 수익을 보는 컨셉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구와 상권이 형성되는 부분 때문에 저는 이거 전망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상권 전망 있다라는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지와 상권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조금 안심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질문 주셨던 강서구 발선역 인근의 상가 점수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확인합니다. 입지 점수 5점, 호재 점수 5점, 가격 점수 4점입니다. 역시 높은 점수 나왔네요. 자, 위원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입지 측면에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주변 인구 수요에 있는 마곡지구와 또 주변 상권 만들어지는 그래서 일단 점수 많이 높게 드렸고요. 자, 호재 주변에 지금 현재 인구가 들어가는 마을, 마곡지구의 기업체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자, 당연히 그 호재 또 영향 주고요. 자, 가격적인 부분도 충분히 미래에 가격 상승이 있는 여지 있기 때문에 가격 점수도 높게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잘 들으셨나요? 아, 네. 네, 조금 안심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계속해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상담전화 무료 문자 계속 열려 있습니다. 02-2128-3802번으로 연락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연도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로 온 사연입니다. 끝번호 0945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한번 볼게요. 자, 신당동 약수역 근처 동아 하이치 아파트 27평을 5년 전부터 보유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자여서 매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보유할까요? 매도할까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주택자이시다 보니까 부동산 규제 강화 때문에 좀 세금 부분이 걱정되셔서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자,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죠. 위원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문자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주택 현재 기준으로 두 개를 갖고 계시면서 임대를, 본인이 거주하시는 주택이 아니다 보니까 자, 이거 뭐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 최근에 불과 몇 달 안 됐습니다만 가격이 지금 또 하락하는 분위기인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니까 불안한 심리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 자, 이 부동산이라는 게 현재 기준으로 볼 것이냐, 미래 기준으로 볼 것이냐, 과거 기준으로 볼 것이냐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부동산 사서 돈 벌어야지라고 하는데 사이클상으로 보면 오르막과 내리막 중에 어디에 내가 사서 어디에 매도를 할 것인지 이 타이밍상으로 보면요. 일반 분들은 주로 상승한 이 어깨선상에서 들어가시고요. 결국 매도하는 데에는 주변이 막 하락할 때 떨어지는 이 골에서 밑에서 던지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하신 분 중에 나 돈 못 벌어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타이밍을 잘못 잡으시는데 자, 지금 여기 약수형 얘기를 좀 드리고 있거든요. 자, 서울권에서 이 약수형 얘기를 좀 드리면 자, 지금 여기 약수는요. 서울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중앙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어요. 자, 실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신 이 동아 약수 하이츠 자, 여기 아직은 뭐 우리가 재건축 기준으로는 30년 연한 아직은 안 됐거든요. 이게 지금 1999년도인가에 입주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 메리트가 하나 있는 게 보면 주변에 잘 보시면 공급 과잉되는 지역하고 오히려 공급이 없는 수요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청구, 신규모 쪽이나 이쪽을 놓고 보시면 이 아파트 새로 만들어진 데부터 해서 다 아파트가 너무 많아요. 자, 근데 이 약수역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여기가 지금 거의 한 2200세대니까 여기도 대단지 세대인데 자, 옆에 옆에 이런 데 보시면 공급된 양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지금 재개발로 추진되냐? 아닙니다. 여기도 대부분 보면 상권화되고 있는 상업지역 쪽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 제가 이 동네에 지금 이 지역을 조금이라도 좀 높게 봐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있어서 역세권이어서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러한 수요와 공급에서 자, 지금이 아니라 향후 5년 뒤를 좀 놓고 벌어본다 그러면 충분히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서는 수요가 더 몰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올라갈 수밖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도 매도할 거냐, 계속 가져갈까 고민하고 계시죠? 저는 결론, 이거 고유를 일단 하고 계시되 단, 조건 하나 길게 가져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저는 너무 길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차, 5년 동안은 보유하시라는 이런 결론 내드리고요. 혹시라도 이제 2주택 기준으로 해서 주택임대사업자 한번 내볼까라는 부분도 또 고민되실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좀 고민하셔야 돼. 자, 기존에 이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 같으면 여러 혜택들이 되는데요. 지금 주택임대사업자에서 혜택받는 것보다 목적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주택임대사업자에서 혜택 주는 거는 제가 일단 가장 큰 거는 세금 할인도 있지만 세금보다는요. 1주택을 만들어서 비가세 받는 건데 자, 그럼 주택이 2개 있는데 자, 여기 지금 있는 약수역에 있는 이 아파트를 사업자를 내게 되면 주택수에서 빠지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하나 갖고 있는 이 주택을 지금 매도하신다 그러면 약수하이츠 사업자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1주택에 대한 비가세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것도 지금 파실 타이밍이 아니고 안 파실 거야. 앞으로 한 몇 년 뒤에 팔지 몰라. 그런데 이거를 사업자 내라? 제가 볼 때 그거는 전략이 아니다라는 얘기 꼭 드리니까 일단은 어쨌든 결론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희소 가치가 조금 기대가 되기 때문에 5년 동안은 보유하셔라. 그리고 아마 이렇게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일수록 포트폴리오 구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민기 위원님의 세미나 꼭 참석하셔서 포트폴리오 구성에도 도움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문의 주셨던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 점수 확인합니다. 입지 점수 4점, 호재 점수 3점, 가격 점수 5점입니다. 호재 점수가 조금 낮네요, 위원님. 네, 이유가 좀 있는데 일단 제가 입지 점수를 높은 점수를 드린 거는 그나마 역세권 위치에 좀 있고 그것도 한계 노선이 아니라 더블 역세권이어서 좋게 줬고요. 호재는 주변에 실제 재개발이라든가 새롭게 정부 정책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놓은 기업체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어서 호재 점수를 좀 낮게 줬고요. 가격 점수를 제일 높게 준 이유는요. 지금 이런 데가 아직은 사람들이 특히 수요자분들, 사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 미래에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있다는 부분 때문에 좀 높은 점수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연 하나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문자로 온 사연입니다. 끝번호 8123으로 보내주셨는데요. 동대문구 용도동에 2층짜리 50평 단독주택을 보유 거주 중입니다. 매도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데요. 면제 매도를 해야 될까, 또 보유를 한다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부동산에 대해서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죠. 위원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 갖고 계신 주택이 일반 아파트 이런 것도 아니고요. 지금 문의 주신 내용을 보니까 단독주택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단독주택이 아시겠지만 최근에 지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좀 오랫동안 노후된 주택이라고 보는데 여기 위치 한번 놓고 볼게요. 일단 여기 지금 용도역, 그러니까 지하철역 기준에 가까이 있는데 여기 또 동대문구청, 관공서가 가깝게 있으니까 좋은데 제가 여기 이쪽 지역을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여기가 위쪽에 보면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청량리 쪽에 인접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동일하게요. 이게 재개발이나 향후에 개발 호재가 좀 많으면 저 높게 점수를 좀 드리고 계속 활용할 수 있게끔 해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러한 개발에 대한 호재 없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요즘은 최근에 본인이 직접 변화를 주는 영향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게 거의 40년 넘게 노후되어 있는 주택이라고 하면 2층짜리고 그러면 이거 활용성, 그리고 대지평수 한 50평 정도 된다 그러면 저는 이거 신축하라는 얘기를 꼭 드립니다. 물론 자금적인 면이 조금은 부담이 되실 수 있지만 충분히 그렇다 하더라도요. 이거 최소한 5층이나 6층 정도의 주택을 하나 다시 신축하는 방향을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들어가신 자금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본인이 딴 데 거주하실 필요 없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요즘 말하는 특별히 공유주택이라고 하는 걸 또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정부에서도 행복주택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바로 그런 거로 좀 변화를 주신다 그러면 충분히 가치가 있으니까 여기 일단은 매도하고 어떤 다른 데로 갈아타는 거 이거보다는요. 직접 활용하시는 전략 제가 좀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을 통해서 활용하시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그렇다면 점수 바로 확인해 봐야겠죠. 동대문구 용두동의 단독주택 점수 확인합니다. 호재 점수 3점, 호재 점수 4점, 가격 점수 3점입니다.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실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호재 정책이 같이 맞물린 동네가 아니어서 입기 측면에서는 당장 이 해당 지역, 특히 물건 위주로서는 크게 점수를 많이 줄 수 없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 호재 쪽도 결론적으로 똑같은 얘기 드리는 거고 가격적인 측면도 실제 미래에 이거를 엄청나게 가격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활용 쪽으로 제가 전환을 드렸으니까 점수가 좀 낮더라도 이 물건이 가치가 낮은 게 아니라는 점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상담 시그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방송은 끝이 나지만 계속해서 상담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께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다면 세미나 찾아가시면 될 텐데요. 위원님, 무료 세미나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이번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세미나 자체가 워낙 지금 2019년 초다 보니까 전반적인 부동산 전망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준비를 해놨는데 그중에 분야가 너무 많아서 재개발, 재건축 중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무료니까요. 일단 신청을 좀 많이 하셔서 직접 나오셔서 내용도 좋은 내용 들어가시고 혹시라도 고민 또 있지 않습니까? 직접 오셔서 저하고 또 1대1로 그런 요청하시면 제가 또 그런 상담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02-2128-3802번, 02-2128-380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조민기 위원님이 소개해 주시는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메시지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380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시장에 주는 시그널을 파악해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조민기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투자 정보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요. 부천시 옥길 지구입니다. 최근에 이 지역이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도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네, 일단 제가 오늘 좀 준비해 드린, 추천해 드리는 이 물건은요.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이 안전하게 가는 안전성, 두 번째는 수익, 수익적인 가치. 그래서 수익성의 목적을 두고 소개를 좀 해드릴 건데 첫 번째는요. 여기 경기도 부천입니다. 옥길 지구라고 하는 미니 신도시급의 안에 있는 상가인데 일단 위치 부천 옥길 지구의 업무 지구 내에 4-1블록이고 면적, 상가이기 때문에 면적, 전용 면적 51.83제곱미터, 분양은 105제곱미터입니다. 좀 면적이 조금 그래도 크다. 그리고 전체 건물 규모가요. 지하 3층의 지상 10층 규모가 됐는데 여기 그냥 상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상가를 맞춰줄 수 있는 상관 수요가 있는 바로 이 지식산업센터 내에 있는 바로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점. 이거 분양 상가이기 때문에요. 지금 아직 준공이 완료된 게 아니고요. 2021년 6월에 준공된다는 점이고요. 이 상가, 한계호실 상가 기준의 분양가, 매매가 3억 4,900만 원이라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천시 옥길 지구 조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곳이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또 두터운 배후 수요를 자랑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곳에 대한 입지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 보통 서울 곳만 또 수도 곳만 보통 투자같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일단 제가 지도를 좀 보면서 부연 설명을 드려보면 여기 옥길 지구 자체의 위치가 바로 부천, 구로, 광명, 시흥을 딱 가운데 끼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항상 부동산의 입지는 교통입지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교통입지 중에서는 7호선도 있죠, 1호선도 있죠. 서해 복선전철이라는 노선까지 있는데 이건 지하철 기준이고요. 실제 또 차량을 갖고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라든가 제2경호속도로를 이용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서울권뿐만 아니라 바로 수도권의 교통진입, 바로 요충지에 좀 있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고요. 여기 조금 더 확대해서 좀 살펴보면 실제 지금 이 매물, 이 물건 자체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인데 여기 옥길 지구 내가 아시겠지만 배드타운, 잠만 자는 동네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주거지역, 아파트촌도 많지만 여기 복합입니다. 복합. 무슨 얘기냐. 여기 지금 생태공원, 우리가 보통 녹지공간도 많이 있어야 되고요. 바로 옆에 관공서, 경찰서까지 있고요. 여기 또 주민센터, 시립도서관, 여기 앞쪽으로는 또 이러한 복합 상권지역 그러면서도 여기 업무지역이라고 한 데가 바로 테크노밸리 위치입니다. 결론적으로 바로 이러한 복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만큼, 그만큼 입지 측면에서는 상권의 수요 확실하다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옥길 지구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투자 가치가 좀 있기 때문이겠죠. 호재들도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위원님? 일단 상권의 호재는 일반 개발보다는 결국은 인구 수요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인구를 한번 따져보니까 여기 30, 40대 기준으로 하나는 전국, 하나는 옥길 지구만 놓고 보니까 이거 합쳐서 30%고요. 이거 37%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전국보다 옥길 지구가 청량, 우리가 중년, 청년 이쪽에 인구가 더 많아서 결국은 소비 패턴이, 가족 소비의 패턴이 이쪽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인구, 특히 상권 수요를 보셔야 되는데 옥길 지구만 해도 9,500여 세대가 넘고요. 바로 가깝게 있는 범박이라든가 항동지구만 놓고 보더라도 약 한 1만 7천여 세대의 바로 이 거주, 고정 수요라는 상권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세 번째는 지금 여기 옥길 지구만 9,500세대라고 하는데 이거는 거주 기준 얘기지만 바로 여기 부천 옥길 테크노밸리에 있는 바로 기업 종사자의 상권 수요까지 놓고 본다 그러면 충분히 상권 수요에 따른 미래 가치, 매수 가치가 있다라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주택 시장에 대한 압박이 조금씩 커지면서 수익형 부동산에 눈을 돌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상가는 수익형 부동산의 꽃이다라는 말도 있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상가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이 상가에 대한 설명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건물 지금 중공이 안 돼서요. 제가 지금 사진으로 조감도만 좀 보여드리는데 상당히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좀 보면 2021년 6월달 중공이면서 1층에서 2층까지 전체적으로 상가, 나머지는 지식산업센터로 운영이 되고요. 아까 이제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사면, 사면이 전부 도로로 다 돼 있어서 개방하게 아주 충분히 넓은 굵직굵직한 게 돼 있고요. 여기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이 대형병원이 입점해 있다기 때문에 안정성, 내가 앞으로 중공되고 나면 다시 임될 마저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구조적으로 보면 딱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상가가 지하 1층부터 2층까지 여기 해당되는에 맞는 임차로 전부 업종이 전용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놓고 보면 1층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식산업센터 내에 있는 식당가라든가 문구 상품들 이런 부분으로 맞춰지고요. 1층 같은 경우는 당연히 편의점부터 해서 이런 생활 편의실 들어가고 여기 2층이 전체가 병의원 검진센터로 이미 10년 동안 임차가 확정이 됐으니까 그만큼 안정성에 좀 무게를 두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이 내부 구조나 이런 부분을 놓고 볼 때에는 상당히 여기서 어떤 거로 들어가셔도 다 임대차가 확정이 돼 있다는 점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만큼 전용 면적 상당히 높고요. 일단 안전한 부분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추천을 드리니까 이 점 많이 좀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거 매매가 3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임대가 확정이 돼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보증금 3천에 월 160만 원이 확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 대출 1억 7,450만 원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여유자금이요. 1억 4,450만 원 결국은 1억 5천만 원대의 소액으로도 이 안정적인 병원 임대 선임대 되어 있는 물건을 투자할 수 있다는 점 강조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 주신 부천시 옥길지구의 상가 투자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일단 입지적인 측면인데 가장 입지적인 측면이 역세권이다. 이런 부분을 따지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상가 물건입니다. 상가에 대한 매물 기준은 바로 상권인데 여기 직장인이 있어서 그러면 주말 상권 안 된다. 이게 아닙니다. 여기는 아파트도 있고 상가 다 구성이 됩니까 365일 상권이 형성되는 복합상권 입지라는 점을 첫 번째로 포인트로 드리는 거고 두 번째 가장 상가의 걱정이 공실입니다. 우리 아시겠지만 이 공실을 한 번 당하시는 분들은 엄청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미 10년간 병원 선임대가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1억 5천 대니까 소액입니다. 상가 큰 금액 가지고 보통 하셔야 되는데 금액대 아주 안성이고요. 결과적으로 주변이 중장기적으로 끌고 오래 갈 수 있는 안정성은 풍부한 고정배우와 유동인구에 대한 그 수요가 뒷받침이 돼 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 한 번 좀 슬기롭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02128-3802번, 02128-380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로 가는데요. 강남구 역삼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위원님 먼저 기본 정보부터 요약해 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서울로 왔습니다. 서울권에서도 누가 뭐래도 서울권에서 가장 강남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준비한 게 강남권 안에서 9호선, 황금노선입니다. 9호선의 언주역의 도보 30초 거리에 있는 아주 초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여기 실제 오피스텔 면적, 실사용 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4.26제곱미터고요. 건물 규모가 지하 5층에 지상 17층짜리인데 여기 원룸이라고 해서 걱정할 게 없는 게 바로 이 복층형 원룸의 공간을 아주 엄청 활용을 잘해놨습니다. 그래서 욕실, 주방, 거실 다 완비가 됐고요. 이것도 분양하는 물건이다 보니까 2021년 1월 중공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 한 개 오피스텔 기준의 분양가 2억 9,800만 원이라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황금노선이죠. 9호선 언주역에서 도보로 30초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하철역 나오자마자 있는 오피스텔인데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의 입지도 알아볼까요? 네, 일단 지도를 좀 보시면 서울의 강남권을 전체로 지금 설명드릴 적에는 없는데 일단 서울 쪽에 한번 오신 분들 중에 특히나 이 9호선 라인이 지금은 가장 인구가 많이 몰리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그중에서도 바로 이 언주역에 있는데 언주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이 차병원입니다. 여기 주체 자체가 클리닉과 이런 병원으로 밀집되어 있는데 여기 내부에 우리 내국인을 상대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은 외국인, 특히 관광 수요를 많이 끌어당길 수 있다 보니까 바로 여기 거리가 불과 40m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입지적인 거와 또 인구 수요에 풍부한 임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충분히 가치가 있는 부분으로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주변 한번 입지를 좀 살펴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병원, 의원 이것만 밀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구조 자체가 놓고 보시면 기업체부터 해서 충분히 강남에 종사하시는 상권 종사자들이 있거든요. 이분들 바로 이런 오피스텔의 임대 수요로 충분히 끌어당길 수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강남, 단순하게 임대 수익만이 아닙니다. 여기는 또 시세 차이, 결국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입지라는 점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앞으로의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또 그만큼 개발 호재들도 많이 있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의 투자 가치를 한번 또 짚어볼까요? 네, 투자 가치 제가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게 인구거든요. 여기도 인구가 결국은 오피스텔은 임대를 일단 기본적으로 갑니다. 본인이 직접 거주하실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한번 놓고 보니까 강남권 위주로만 놓고 보더라도요. 기업체가 지금 여기 써 있듯이 기업체 한 7만 6천 명 정도. 상당히 좀 많고요. 여기 학원, 특히 강남은 학군이 아니겠습니까? 이쪽. 그러면 지방에서 학군으로 좀 보내시는 분들, 다 이런 데 숙소를 잡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여기 강남이 워낙 상권이 발달되어 있는 동네다 보니까 상권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수요로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임대 수요는 아주 풍부한 곳이고요. 임대 수요만 하나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강남 자체가 강남에 개발할 게 뭐 있나? 아닙니다. 강남도요. 구역구역 납고 보시면 지금 현재는 가장 큰 개발 호재는 바로 삼성역 주변인데. 삼성역 주변이 왜? 이게 바로 구호선 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현대자동차, 100층이 넘는 건물 아직 지어진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이 라인을 따라서 구호선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충분히 개발 호재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지금 벨트 기준으로 한류, 상업, 벤처 이런 부분이 강남권 위주로 총 6개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실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강남이요. 강남 불폐라는 얘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호재들이 아직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건물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지어진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었는데 건물에 대한 특징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건물 보시는 것처럼 조감도로 보여드리는데. 여기 지금 상당히 17층짜리 건물 그리고 바로 역세권의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21년 1월 중공이고요. 총 360, 규모가 좀 큽니다. 1층 같은 경우는 상가로 되어 있고요. 당연히 주차시설 되어 있고 내부 구조도 한 3가지 타입으로 구조되어 있어서 다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간 활용도가 높다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여기 기본적으로 소방이나 신축이 있다면 CCTV, 출입문, 보안 시스템 다 되어 있고 내부 이렇게 아주 복층 구조로의 내부 인테리어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다는 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복층 잘 활용 못하시는 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도 지금 위에 복층에다가 다 이렇게 침대 공간 놓고 아주 공간 활용도 상당히 높게 됐는데. 제일 중요한 거 가격적인 부분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한 홀, 한실 기준으로 2억 9천 8백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월세라든가 이런 전세를 놓고 있는데 지금 여기 강남은 월세 기준으로 보증금 2천에 월 110만 원 정도 되니까 들어가시는 돈, 실제 대출 쓰지 않고 하시더라 그래도 충분히 금액적으로 1억 대 초반이면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자, 이곳을 눈에 드리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핵심 사항, 투자 포인트 짚어볼까요? 가볍게 한 세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일단 여기는 강남 초역세권, 9호선 원주역 초역세권. 자, 수익은요. 자, 이거 길게 가져가도 되지만 저는 좀 단기로 임대 수익뿐만 아니라 단기로 가시면 입지 프리미엄에 따른 시세 차익을 보라는 얘기 드리겠고요. 자, 여기 충분히 황금성이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강남구 개발 완성되기 전 단계에서 매도하셔도 되는 이 타이밍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충분히 이거 단기로 가실지 중단기로 가실지만 정하시면 충분히 수익 가치가 좀 더 유망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슬기롭게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제안 드리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그리고 부천시 옥길지구에 위치한 상가까지 오늘 두 가지 물건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곳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02128-3802번, 02128-3802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자, 내일 토요일인데 토요일날 물론 나들이 가시는 분들 많겠습니다만 그래도 내일 좀 시간 내신다 그러면 자, 오후 2시부터 하는데요. 선능력 바로 인접해 있는 세미나장이 있습니다. 준비된 내용은요. 2019년도 부동산 전반적인 대전망인데 그중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중심으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조민기 위원님과 함께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조민기 위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위원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조민기 위원님과 함께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조민기 위원님과 함께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네, 월요일 dans. 2,0.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조민기 위원님과 함께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네,진요. 네, ваши 의원님 Snakeiesta ileiceps if the only OSAs Об system with Cal State at V Someone Humor.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알찬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